안녕하세요 패션 회사 엔드리입니다 오늘은 요시다 포터라는 가방 브랜드에 대한 솔직한 저의 생각과 퀄리티 좋음과 감성 좋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LF에서 입사했던 브랜드가 해지스 악세사리라는 악세사리 브랜드에요 거기서 3년 정도 악세사리 MDE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 보다는 악세사리 현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갑 MD를 담당했었거든요 패션 유튜버들을 보면서 유럽 명품 브랜드의 지갑 퀄리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자 패션 유튜버들은 다 거릅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의 지갑 퀄리티는 한국 브랜드의 지갑 퀄리티랑 비교했을 때 안 좋아요 왜냐면 그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지갑은 캐시카우 같은 거에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사고 비싸게 팔아도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뽑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퀄리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럽 생산을 맡기는데 유럽의 가죽 공임이 엄청 비싸요 재단하는 것도 비싸고 메이킹하는 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명품 브랜드의 지갑들을 보면 카드칸도 막 세 개 달렸고 두 개 밖에 안 달렸고 왜냐하면 하나 달 때마다 다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펙적인 측면이 되게 심플한 것도 많고 기리메라고 이렇게 가죽에다 칠하는 마무리 공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칠할 때마다 다 돈이니까 그냥 한두 번만 쓱쓱 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 퀄리티도 약간 감성적으로 구매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가죽 퀄리티도 안 좋은 브랜드들이 몇몇 있어요 솔직히 발렉스타라랑 프라다의 가죽 그렇게 퀄리티 좋지 않습니다 프라다 물론 어떤 컬러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죽 등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에다가 위에 컬러칠하고 그런 화학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죽이 좀 오래 쓰면 표면하고 안에 내피가 이렇게 떠버리는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도 프라다 지금 몇 번 써봤는데 몇 년 못 쓰고 버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발렉스타라는 더 심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퀄리티 문제가 제일 심했던 게 생로랑 지갑이었는데 생로랑 지갑이나 가방이 블박이라고 해서 브랜드 로고를 은박지 같은 걸로 찍는 게 있는데 생로랑 거 그게 지워져요 심지어 한국 브랜드 중에 그게 지워지는 브랜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별거 아닌데 진짜 그냥 대충 이렇게 찍은 거예요 조금만 꾹 눌러서 찍으면 지워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로 퀄리티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유럽 명품 브랜드의 지갑의 퀄리티가 좋다고 막 빤다? 그거는 진짜 잘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물론 에르메스나 구찌 이렇게 퀄리티 좋은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모르는 소리라는 패션 유튜버들의 영상이 편집이 화려해서 감성적으로 보기 좋다는 것도 저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거 자체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패션 정보까지 100%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의 지갑이 감성적으로 좋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내구성이나 퀄리티에 대한 거는 그거와 별개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지갑이 좋다고 말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도 감성적으로 좋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거의 내용적인 퀄리티는 또 약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옷을 즐기고 패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만학에서 요시다 포터라는 가방 브랜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시다 포터라는 브랜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남자 가방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요시다 포터의 버킷도 샀어요 이거 빔즈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지갑입니다 지갑 그래서 지폐나 카드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물론 넣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시다 포터의 모자를 살 정도로 요시다 포터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 요시다 포터가 준야와타나베랑 콜라보한 자켓이 있어요 저 그것도 사고 싶어서 요즘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저는 요시다 포터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시다 포터의 퀄리티가 좋다? 이거의 실용성이 좋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요시다 포터에 대한 올려치기가 이렇게 심해졌을까? 저는 사실 브랜드 매거진 B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매거진 B에서 요시다 포터에 대한 홀을 다루면서 1침 2폰이라는 게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의 창립 스토리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 이걸 창립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이 가방은 어쨌든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퀄리티가 좋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1침 2폰 한 침에 혼을 넣는다 라는 생각으로 좋은 가방을 만든 데에서 시작됐다 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사람들 사이에 쫙 깔리게 된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요시다 포터는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고 실용성도 좋은 가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요시다 포터가 가죽 가방 가죽 보스턴백을 만들 때 얘기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매는 나일론 가방은 사실 그 이야기와 그닥 맞는 가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좋다는 걸 인정해요 먼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요시다 포터가 감성적으로 좋을까? 솔직히 이 항공 점퍼를 모티브로 해서 이러한 남성용 가방을 만들었다는 거 되게 감성적인 측면이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밀리터리 베이스로 무언가 하는 걸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센세이션 했다는 거죠 가죽으로 된 가방이 주였던 시대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항공 점퍼의 소재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든다? 이거 정말 창의적이고 멋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항공 점퍼에 랩이 주황색 디테일 이렇게 넣어서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한 것도 사람들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고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브랜드 등 막 떠오르는 브랜드나 주목받는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전히 힙해 보이고 여전히 핫해 보이고 머무르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브랜드가 감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퀄리티와 실용성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퀄리티, 퀄리티 뭐 부자재 좋은 거 쓰고 원단도 뭐 나쁘지 않은 원단 쓰는 거는 인정 오케이 알겠지만 정말 메이킹이 좋느냐 메이킹이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면 이 나일론 소재로 가방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상위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나일론으로 울지 않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비교적 포터도 울지 않게 만드는 편인데 뭐 이런 거 보면 아예 울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예 울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랬던 헤지스 악세사리에서 나일론 가방들을 보면 정말 하나도 우는 게 없어요 퀄리티는 훨씬 좋아요 솔직한 말이에요 물론 소재가 100% 같지는 않습니다 요시라 포터는 좀 더 이런 내부 충전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헤지스 악세사리에서 사용하는 고밀도 나일론 보다는 좀 더 물성이 약한 나일론을 사용하기엔 해요 뭐 좀 더 항공 점퍼 느낌을 살리고 좀 더 광택감이 있기 때문에 일제스러운 감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성적인 걸 떼고 퀄리티 적인 걸로만 보면 한국 브랜드 중에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더 좋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이거 도색 벗겨지는 거 이거 심지어 매장에서 살 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거 벗겨질 수밖에 없으니까 차다가 벗겨지는 거 이해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거 차 한 지 5분 만에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광택이 있으면서 매트한 페인트 느낌을 살리려고 그런 건 인정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 요 가방은 그런 점을 좀 개선했어요 칠하는 방식을 바꿔서 좀 덜 벗겨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보면 이런데 부분이 다 벗겨지긴 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벨트 담당하면서 벨트도 도금 같은 거 하거든요 도금 벗겨진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걸로 클레임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백화점 브랜드 중에 이러한 부자재의 칠이 벗겨진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칠로 하려는 거를 고집하지 않고 도금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부자재를 좀 어두운 색으로만 써도 이렇게까지 티 나진 않잖아요 이게 정말 상위권 퀄리티 가방의 부자재의 칠이 벗겨지는 모습이냐고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코터의 이런 나일론 백이 정말 실용적이냐 물론 가죽 가방보다는 가볍고 그래도 가죽 가방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물도 닿으면 안 돼요 나일론 백인데 물 닿으면 진짜 금방 찌글찌글해지고 내구성이 약해져요 특히 가방은 어쨌든 모를 넣고 다니는 건데 이 안감이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제가 여기 별거 넣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 찢어지고 해진단 말이에요 이 모자 같은 경우도 여기 안감에 때가 탈까 봐 좀 신경 쓰이긴 해요 코터 가방 물빨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실용성이 있나요? 사실 실용성은 없죠 이게 제가 일본에서 산 마스터피스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이게 더 실용성이었어요 이 원단은 내구성도 더 강하고 방수도 되고 발수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실용성이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코터보다 감성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이런 브랜드가 또 하나 더 있죠 엔지니어드 가문츠 제가 엔지니어드 가문츠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많이 팔았어요 이 엔지니어드 가문츠가 딱 그런 브랜드죠 감성 인정 디테일도 실용적이고 재밌는 디테일 많은 거 인정 근데 메이킹 퀄리티가 좋냐? 감성적인 거 다 치고 보면 사실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60만 원짜리 자켓인데 여기가 울고 싶어요 이게 60만 원짜리 자켓의 디테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드 가문츠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허술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괜찮은 게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이 좋고 사실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에는 꼼꼼한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퀄리티가 진짜 좋고 메이킹이 진짜 좋은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널디라는 브랜드의 옷이 정말 퀄리티도 좋고 메이킹이 좋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 우라라고 하죠 내피 같은 것도 하나도 단 하나도 안 오기 꼼꼼하게 미싱한 게 느껴지고 군더더기가 진짜 하나도 없고 단추 하나하나 단추 홀 하나하나 메이킹이 정말 죽여요 근데 이 브랜드는 감성이 애매하다기보다 너무 미세해서 대중들이 느끼기에 딱 뾰족하게 안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못 든 브랜드거든요 일본 브랜드인데 어쨌든 감성과 퀄리티를 다 떼고 딱 봤을 때 퀄리티가 진짜 좋은 브랜드들은 따로 있고 감성이 좋은 브랜드도 따로 있고 물론 둘 다 좋은 브랜드도 있지만 그렇게 감성적인 것과 그런 메이킹적인 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 저한테 너 그래서 해지스 악차살이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사죠 저는 솔직히 포터 삽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문제도 있고 퀄리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알지만 포터를 사요 왜냐면 감성적인 측면이 더 크고 이걸 대체할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성적인 문제와 퀄리티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이유도 크게 없어요 그냥 좋으면 사게 되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패션 브랜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국내 브랜드들도 퀄리티적인 것이나 CS적인 것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감성적인 브랜딩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대기업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들이 요즘 그런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브랜드들은 아직도 백화점에 입점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퀄리티랑 메이킹적인 것들만 너무 신경을 쓰고 브랜딩적인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포터가 했던 그런 마케팅들 꾸준히 나와서 자신의 브랜드 창립 정신과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을 좋은 매체에다가 오랜 기간 꾸준히 뿌렸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본받아서 한국에도 이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정리하자면 오해가 없기 위해 다시 정리하자면 패션을 딥하게 즐기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옷을 사고 어떤 브랜드를 체험할 때 감성적인 측면과 퀄리티적인 측면을 좀 분리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도 감성적인 게 더 좋으면 그걸 좋아하면 되고 퀄리티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그 브랜드를 좋아하면 된다 이 둘을 너무 혼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런 감성적인 현란한 콘텐츠보다는 이렇게 정말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옷에 대한 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 많이 봐주시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 콘텐츠는 어떤 분이 댓글로 편집샵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것 좀 정리 중이거든요 그런 것도 할 거고 제가 최근에 옷을 많이 사서 하울링 영상으로 좀 더 가볍게 찍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두 편 더 만들 생각이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